안녕하세요 에 유튜브에서 제작권 위반 이라고 뜨는 음악이 제작권 위반이라고 뜨는 동영상에서 그 음악을 제작권 위반이 아닌 음악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여기 스튜디오로 들어와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왔어요. 이 유튜브 스튜디오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들어오는 것이 편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들어오려면 상당히 복잡하죠. 아무튼 저는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제작권 위반 음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현재 대시보드에 지금 현재 좀 확대할게요. 제가 확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게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에 현재 와 있어요. 근데 이거 있죠. 콘텐츠 동영상 모음이 있죠. 이걸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콘텐츠로 뜨죠. 이것을 툭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자기가 올린 동영상 목록이 쫙 나와요. 여기서 동영상 목록을 축소시켜서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쭉 보시면은 여기 제한사항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작권이 침해 신고라고 있죠. 요게. 그 외에는 여기 쭉 보시면 저작권이 침해 신고가 없다고 쭉 나와요. 끝까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저작권 침해 신고라고 되어 있는 동영상을 동영상에서 이 동영상은 제가 현재 좀 확대해 볼게요. 왠아이 드림 캐롤 키드라는 음악을 제가 일부러 이 강좌를 만들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여기에서 제작권 침해 신고라고 뜨잖아요. 여기에 글자가 이 제작권 침해 신고라는 글자를 터치를 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 터치하면은 조금 축소할게요. 그럼 여기에 제작권 침해 신고를 터치하면은 여기서 아래쪽에 보세요. 세부정부보기라고 보이죠. 세부정부보기 다시요. 세부정부보기로 보이는데 이 세부정부보기를 터치합니다. 그럼 터치하면은 화면에서처럼 이와 같은 게 나옵니다. 조금 축소할게요.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에서 축소를 하면은 그럼 여기에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여기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 시간 있죠. 여기 5분 11초로 해놨죠. 이 길이가 이 영상의 길이가 5분 11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저작권 소유자가 침해의 시간이 거의 나옵니다. 제가 확대시켜 볼게요. 제가 다시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부 지역에서 수익 창출된다. 이렇게 해놨고 저작권 콘텐츠가 발견된 구간이 2초에서 4분 28초 사이다. 이렇게 해놨죠. 요것을 잘 보셔야 되요. 왜냐하면은 이 바꿀 음악을 바꾸는 것이 이게 거의 5분짜리 잖아요. 5분짜리를 5원보다 더 적게 하면은 길이가 더 짧은 음악을 넣으면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작업표시라고 있죠. 작업 선택이라고 있죠. 작업 선택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곡 바꾸기 라고 나와요. 노래 음 소고도 나오고 곡 바꾸기도 나와요. 이의제기 하는 것도 있고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의제기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여기서 곡 바꾸기를 터치하겠습니다. 곡 바꾸기로 터치해서 곡을 바꿔 보겠어요. 곡 바꾸기를 터치하면은 곡 바꾸기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세요. 곡 바꾸기를 터치하면은 오른쪽 왼쪽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확대할게요. 그러면 오디오 교체 음악이 오디오 교체라는 목록이 뜨면서 바꿀 수 있는 음악이 쫙 나열됩니다. 이때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이 시간입니다. 2분 2초죠. 아까 제가 올린 캐롤 키드는 거의 5분에 가깝잖아요. 이건 2분 2초는 안 맞죠. 시간이 맞는 것을 골라 줘야 됩니다. 쭉 보면서 골라 줘야 되고 혹은 여기 보관함 또는 검색 또는 필터 하면서 이걸 터치해서 자기에게 맞는 곡을 골라 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별표 표시 있죠. 제가 미리 이렇게 별표를 체크한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표시를 체크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별표 표시를 터치하면은 제가 괜찮다 싶은 이 곡을 별표를 체크해 둔 곡들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8분 42초 8분 53초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곡을 넣으면 되는데 이러한 곡을 어떤 곡인지 모르니까 이걸 터치해서 프레이를 해보면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안 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좀 조용한 곡을 한번 넣어 보겠어요. 여기에 17분 31초입니다. 길이가 긴데 메르카바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플레이를 해 볼게요.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조용한 곡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곡으로 제가 바꾸고 싶습니다. 이때는 여기서 자 여기서 보세요. 자 다시요. 여기서 추가란 글자 보이죠. 이 추가를 자 스톱 하겠습니다. 곡을 스톱 했어요. 여기에서 추가란 글자 보이죠. 이 추가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세요. 자 여기 좀 확 축소할게요. 밑을 축소하면은 아래쪽에 여기에 메르카바라는 곡이 여기 왔어요.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왔죠. 메르카바는 훨씬 더 기니까요. 캐롤 키드 보다 크니까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내용에 부하하느냐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저장이라고 있죠. 이 저장을 터치하면은 저장을 터치하면은 이 곡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분 혹은 1시간 이상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곡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상 유튜브에서 저작권 위반 음악을 저작권 위반 아닌 음악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